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정신나간 사연 가져왔는데요. 이게 진짜인지 주작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 내용만 봤을 땐 정말 어설픈 3류 억으로 주작이 맞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그 중간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분이 잘 안되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돈 2만원 빌린거 죽어도 갚기 싫어서 그냥 살짝 이혼만 보내고 사기를 쳤는데 아이씨 재수없게 이걸 걸렸어요. 저를 죽여버리겠다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? 무편지본입니다. 원제 2만원 못갚아서 2원만 보내고 돈 보낸 척했는데 제목 그대로 2만원을 못갚아서 2원 보냈고 보낸 척했는데 그거 걸렸어. 이제 어떡하지? 지금 나한테 욕하고 난리거든 죽여버릴 거래. 내가 잘못한 거 맞아. 근데 암만 그래도 이런 욕이 하는 게 맞냐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진짜 2만원 보내줘야 되나? 아 여기 카페에 글 올렸는데 좀 도와줘. 참고로 글쓴이는 20대 중후반 여자고 상대방은 40대인데 사람들한테 너희들 트랜스젠더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. 그리고 글쓴이는 그걸 극구 부정하고 있습니다. 둘 다 여자라고. 일단 사진부터 보죠. 보면 돈 2원 보냈는데 보낸 사람 이름에 돈 2만원을 적어보냈어요. 언뜻 보면 2만원 받은 걸로 보이잖아. 이야 미치겠다.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사람 실컷 놀리고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으니까. 하지마. 아니야 언니 잘못했어. 나 기운 빼기 싫고 연락하지 말라고. 미안해. 돈 생기면 바로 보낼게. 야 그딴 식으로 더러운 증거 남기려 발악하지 말고. 내가 너 두 번 봐줬지. 세 번째는 용서 안 된다니까. 미안해. 첨부된 녹음 파일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해도 이렇게 욕만 하거든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부터 잠깐 녹음 파일 들어보겠습니다. 두 사람 통화 내용이에요. 총 9분 정도 되는데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초반에 한 2, 3분만 들어보겠습니다. 야 보내라. 나 한 번만 더 못할 수 있는데 나 정말 이렇게 끝났으면 끝나고 내가 내가 안 듣고 계시잖아.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 연락하지 마라. 미안해. 감성 성울도 쉽고 기운 빼기도 쉽고 내 사는 것도 괴로운데 내가 너 때문에 왜 이런 치욕적인 걸 당해야 되니? 미안해. 그냥 보내어. 너 없는 거 알잖아. 그냥 보내지 마. 아니야. 보내지 마라. 보내지 말고 다시 연락하지 마. 아니 연락하지 마라. 분명히 말하는데. 처음부터 그냥 없다고 그냥 미안하다 하면서 2천 원인가 2만 원인가 그 보내놓고서 나한테 이혼이라 하면서 보내줬거든 그런 장난질을 하는데 일농아 너 점수 차려. 미안해. 안 해. 또라이야. 반성할게. 아 반성 안 해도 돼. 나한테 전화하는 너 그 순간부터는 나는 너 있잖아. 나 그냥 신고할 거야. 미안해. 아 그냥 나 신고해도 돼. 아니야. 내가 넌 신고를 해. 아 신고해. 전화하지 마라. 분명히 말하는데 나 이제 너 기억에서 이제 없어버릴 테니까 이때까지 진짜 끌려다는데 아 나 아무 생각해도 너 포항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도 휴대폰도 그랬었고 그때 어디고 울산에서도 너 뭐 4만원 있다 3만원 있다 그때도 내가 그냥 두 번 이상 봐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너 용서가 안 될 것 같다. 용서가 안 될 것 같다. 용서가 용서가 나 성마야 늦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진짜. 우왕 런트욕에서 재밌었잖아. 아니 난 재미 없었어. 왠지 아니? 왠지 아니? 내 휴대폰은 너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기분 좋 같았거든. 좋 같던데 내가 참은 거야. 그때 너에 대해서 너 이 스타일을 몰랐으니까. 근데 두 번째는 있잖아. 성마야 진짜 괘씸한데도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지금 똑같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는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아니야. 아 그럼 보내둔 말이야. 네가 정말 있잖아. 나한테 마음이라면 있으면 네가 보내둔 말이야. 끝까지 놀리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나는 그것밖에 생각, 그것밖에 나는 있잖아. 답이 없는 것 같아. 아무래도 그만 있으면 네가 있잖아. 네가 하는 행동만 해도 그런 거니까 네가 녹음을 시키게 돼. 네가 나발이든지.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 마라. 왜 왜 진이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니. 내가 너.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사실 뒤에가 더 재밌긴 한데 욕이 너무 많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는 노탁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도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거기 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. 그럼 내용 이어가죠. 댓글 1번 쓴이야 이거 진짜 큰일 난 거니까 글 쓰지 말고 너 병원 가라. 병원? 아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소리야? 뭐 돈 없으면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남들한테 그런 거지 같은 말을 듣고 그래야 돼? 아 그래 맞네 내가 미안해 그냥 쭉 그렇게 살자 우리 끌 끌 끌 끌 3번 어머 얘 보소 꼴에 병원 소리 듣고 발끈하는 거 진짜 웃긴다 최저시급 9860원인 이 세상에서 고작 돈 2천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없으면 병원 가라 소리 들을만한 거지 끌 끌 끌 끌 여러분 믿기 힘드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2천만 원 빌린 게 아니고 2만 원을 빌린 겁니다. 근데 그걸 갚기 싫어가지고 2원을 보낸 거예요. 보내는 사람 이름에 2만 원 적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속는 거야. 큰 액수도 아니니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티도 안 날 거고 그걸 노린 것 같아요. 야 진짜 답이 없네. 야 됐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. 아니 갚기가 싫은데 이렇게 사과를 해도 자꾸 욕을 하잖아. 뭐? 빌려놓고 갚기가 싫다고? 아니 일생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? 그게 아니고 내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. 미친.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거야. 그럼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. 당연히 나도 벌고 싶지. 벌고는 싶은데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가. 나이 26살인데도 나를 안 뽑아. 그래 알았으니까 그냥 글 지우고 꺼져. 4번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고 빡쳐가지고 댓글 길게 쓰려고 했는데 돈 갚기 싫다는 말에 나도 할 말을 잃었다. 어쩜 좋냐? 되겠으니 아니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단돈 1원도 없는 걸 뭐 어쩌라고. 5번 가득이나 얼굴도 개 못생겼는데 머리까지 나빠서 쉬운 알바도 못 구하는 처지구나. 어이구 진짜 넌 어쩌면 좋니? 6번 아니 그래 일단 수중에 돈이 없다니까 그래 2원 보낸 거 이건 그렇다 치자 물론 이것도 미친 짓거리지만 그런데 이름으로 2만 원 써보낸 건 도대체 뭐냐? 설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속을 거라 이겼던 거야 정말? 사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. 7번 아니 애초에 남의 돈 빌려놓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뭐랄까 완전히 썩어버린 종자라는 거지. 거기다 말하는 거 보니까 지 잘못도 모르나 본데 그래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라. 미안해 미안해 이거 이거 녹음본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미안해가 습관이구만 이거 그만 아따 혈압이야 진짜 야 당장 밖에 나가서 일을 해 돈 벌어서 갚으라고 큰 돈 아니잖아 2만 원 그게 아니라 나를 아무도 안 뽑아가 야 장난하냐 쿠팡 나가가지고 반나절만 해도 그거의 두 배 아니 세 배는 더 벌어오겠다 그게 쿠팡 갔다가 떨어졌어 11번 아니 뭔 소리야 그럼 거기다 양해를 구하든 싹싹 빌든 무조건 널 써달라고 했었어야지 그냥 이렇게 아 몰라 배째 이래버리면 된다 이거야 지금 대대쓴이 미안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 내가 충분히 잘못한 거 인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아니 왜 나한테 사과를 해 뭐 나한테 돈 빌렸냐 돌았어 근데 쓴이 넌 몇 살이야 98년생이고 26살이야 구라치지마 이게 어떻게 20대 목소리야 딱 봐도 40대구만 아니야 나 진짜 20대 맞아 상대방은 40대가 맞지만 이 거지 같은 게 끝까지 구라를 치네 야 민증 까봐 이래가지고 쓴이가 실제로 민증을 깠어요 앞자리 앞에 거만 인증해가지고 사이트 이름 걸고 진짜 사진을 올린 거예요 본인 거든 아니든 간에 98년생이 맞습니다 야 역지사지로 만약 반대로 누가 너한테 돈 빌려갔는데 이렇게 미친 장난질을 치면 네 분은 어떨 것 같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누가 아니랬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니까 근데 돈이 없다고 이런 내 사정을 상대방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녹음본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럴 기미도 아예 없는 것 같거든 좀 도와줘 어떻게 이걸 안 갚을 수 있을지 17번 야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네 말투 완전 우리 고무스타일인데 그런 네가 98이라고? 78이 아니고? 애 됐으니? 그게 아무래도 연령이 많이 있는 언니들이랑만 그렇게 같이 지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늑대 소년도 그렇잖아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진짜 하면 너는 미친 거고 주작이라도 미친 거다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병원 가라 보탁이니까 욕 좀 그만하고 이거 안 갚는 방법 좀 알려줘 나 지금 안 그래도 욕만 처먹어가지고 머리 아파 미치겠는데 그만들 해 야 근데 니들 혹시 트전이냐? 어? 여자야 그래? 그럼 지금 당장 민증 뒷자리도 한번 까봐 어? 근데 야 너 그 2만 원 빌린 걸로 뭐 했냐? 혹시 도박 같은 거 했어? 아니 그냥 목욕도 하고 바나나 우유도 마시고 그랬어 아니 근데 아까부터 자꾸 너를 안 뽑는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? 혹시 업소어 다니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게 쿠팡도 갖다가 떨어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 이거 말고도 대댓글 엄청 많이 달렸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명 글 내용만 보면 너무 유치한 억으로 삼유주작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이런 미친 경우가 더 진짜인 상황이 많죠 그런 경우들이 그리고 녹음본을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 바이브가 확 오거든요 만약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댓글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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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